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V영어의 김지영입니다. 제 또 하나의 겸손 떨 수 없는 수업. 이건 그냥 하세요. 라고 얘기해버리고 휙 갈 정도로 그 수업. 2022 V 유형 독해 관련된 OT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업은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문제풀이 수업이니 바라건대, 뭐 이거 의무까지는 아닙니다만 제가 바라건대 이미 이제 커리큘럼 영상통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문제풀이를 막 하기 전에 일단은 글을 내가 어떤 식으로 뚫어내야 되고 내가 아는 단어는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글 자체와 단어의 민감성이 있는 상태에서 문풀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되지 않니? 얘들아. 문풀을 막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얘들아.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뭐가 올까요? 그분이 오실까요? 제 영어 인생 경험상 그건 잘 안 와요. 맨날 새로운 문제인데 뭐. 그러니 강좌를 듣기 전에 굳이 제 강좌를 말씀드리면 V 단어 강좌나 아니면 올인원 베이직 또는 그냥 올인원 강좌 이 정도를 한 번 하고 오시면 되게 오 그때 했던 게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때 했던 게 이렇게 또 나오네.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굳이 제 강좌를 듣지 않는다고 하셔도 해요. 여러분들. 나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 때가 좀 되는데 맨날 틀리는 그 구간의 유형들을 한 번 제대로 정리를 해보고 싶겠다? 어 네. 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하세요. 더 이상 뭐 서두는 그만 얘기할게요. 제가 항상 OT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제 모든 수업의 구성과 모든 수업 강좌 또는 교재의 구성은 항상 출발점이 정해져 있어. 그게 다음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항상 제일 먼저는 너네가 우선이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이거든. 이렇게 막 감동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유형 독해 문제집 같은 거를 사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의 모습들을 내가 십수년 동안 봤을 거 아니니 아 근데 물론 좋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문제집을 전체를 책임을 못 지더라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형 독해 문제집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시리 흠 아니면 자인 흐르 아니면 뭐 마돔 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이제 사긴 사는데 두께가 거의 브릭만 하죠. 거의 벽돌만 하죠. 풀다가 앞에서 이렇게 좀 풀다가 중간에 또 도표나 심경은 괜히 또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서 건너뛰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뭐 이제 고3 되는 친구들이나 고2 고3 친구들 같은 경우 학교 다닌 친구들은 갑자기 또 내신 기간이 다가오니까 또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또 다시 공부하려고 하니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고민들 있잖아. 한 번에 깔끔하게 네가 원하는 유형들을 제대로 한 번 쭉 뽑아냈다. 라고 하는 게 없이 자꾸 좀 지지부진하다고. 자 그 첫 번째 고민이거든. 자 첫 번째 다시. 이 고민이라는 즉슨 되게 지지부진한 것 또는 교재 자체가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것. 끝낸 것도 아니고 안 끝낸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부위도 유형 독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빠른 속도로 네가 진짜 해야 되는 유형을 한 번 쭉 제대로 짧은 기간에 좀 정리하자. 라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한 번 얘들아. 니네들이 한 번 손을 댔었던 유형 독해 문제집을 지금이라도 한 번 책상 책꽂이 뭐 어딘가에 있는 것들을 한 번 빼서 한 번 다시 한 번 펴봐. 그리고 네가 푼 흔적을 한 번 봐봐야 되라. 아니 이거야. 네가 풀긴 풀었는데 그 푼 문제가 현재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너는 책 보고 나오니? 그게 눈으로 확인이 되니? 좀 쉽게 얘기하면 어 봐. 푸는 행위가 너의 실력을 올려주진 않아. 푸는 행위. 풀고 나서 아 이 질문을 맞았던 틀렸던 문제 유형 맞췄던 틀렸던 이 문제 자체에서 내가 애매한 구간을 혹시 잊지 않았나 아니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잊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재탕에서 봤었을 때 그게 한눈에 확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상컨대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문제집의 흔적은 그냥 푼 흔적들. 채점의 흔적들. 단어 몇 개 써놓은 거. 끊어 읽기 정도. 이거 뺀 나머지는 거의 없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이건 진짜 속상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단적으로 읽어야 되나. 내가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나서 상담을 할 때 그냥 오지 말고 네가 풀었던 문제집 아무거나 나한테 가져와서 보여달라 그러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봐요. 틀린 문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한 걸 얘한테 다시 보여주면서 친구야 너는 이 틀린 문제에서 어디가 안 됐기 때문에 틀린 것 같아? 어디가 안 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요? 그냥 질문은 대충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다시 내 질문 다시 한다 그때 친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되니?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해되니? 네. 여기는요? 여기가 좀 애매해요. 그거 있잖아. 너 어디가 안 됐는지를 네가 다시 문제집을 폈을 때 확실하게 네 눈에 확 다가올 수 있게 만들어놨냐고. 그걸 여러분들은 나중에 복습해야 되지 않니? 복습은 딴 거 없잖아 얘들아. 문제집을 한번 풀고 나서 다시 펴봤을 때 내가 어디가 안 됐고 어디가 애매했는지가 눈에 팡팡팡팡 들어온 상태에서 그것만 다시 머리끄댕이 잡고 다시 가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냥 푼 흔적만 있으니 네가 뭐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맞은 문제도 뭐 때문에 맞혔는지 무엇이 안 됐지만 어떻게 뚫었는지 이 흔적이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맞던 틀리던 내가 애매했던 부분과 완전 몰랐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푼 문제가 지금 현재의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되지 않니? 맨날 다시 폈을 때 네가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 그걸 빨리 없애자고 얘들아. 그래서 책임지기 위한 거야. 제가 이 수업을 구성한 이유도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할 건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돼도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도 못하겠어.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할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네가 됐던 것과 안 됐던 것과 저 사람이 했던 것 사이에서의 갭을 찾아야 되거든. 그걸 최대한 핵심적인 문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교제와 수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들의 이 두 가지 고민. 지지부진하고 애매하게 끝나는 그 독해 문제집. 그거 완성 한번 좀 시켜보자. 두 번째가 맞던 틀리던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네가 모르고 애매한 부분이 어딘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자. 그게 이 수업의 목적이야. 됐지? 그것도? 네가 정말 많이 틀리는 그 핵심 유형별로. 맞니?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럴 거예요. 우리가 18번부터 45번까지의 전체의 문제 유형에서 사실 매번 우리의 점수를 왔다 갔다 하게 하거나 우리의 점수를 흔들게 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지. 그게 어디니 얘들아. 18번부터 어렵다? 이 얘기는 잘 안 하잖아. 물론 듣기를 좀 논의를 했을 때야.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디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21, 22, 23, 24에 영어선지로 돼 있는 주제 제목 문제나 또는 한글 선지로 돼 있는 요지 문제 조금 까다로운 거나 아니면 21번 문제에 밑줄의 함축 의미 이런 데서 조금씩 흔들려. 그랬니? 그러다가 뭐 도표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괜찮다가 또 드디어 헬 포인트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니 얘들아. 30번부터 39번까지. 요긴 어딘지 알지 얘들아. 그 우리가 싫어하는 그 헬 포인트. 으으 거기.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의 다 요기라고. 또 하나. 어떨 땐 이러지요. 제가 이번엔 요기는 실수를 안 했어요. 아 근데 빈칸 4문제에서 3문제를 틀렸어요. 요기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요번엔 빈칸이 운 좋게 만약에 막 맞았는데요 선생님. 아 앞에서 또 실수했어요. 맨날 시속게임이니까 맨날 점수가 똑같아지는 현상. 자 그거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에서 이 전체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메인 핵심 파트 유형들을 하나의 실타래로 꾀해드리는 역할을 할 건데 그걸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수업의 기준이 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그 고민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면 제가 해결해 주는 건 물론 어느 정도 됩니다만 가장 근본은 당연히 이분들이지 뭐.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는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서 문제를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문제의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접근할지 미리 많이들 세팅을 하고 들어갈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이제 교재에는 뭐 이제 요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매 챕터에 해당하는 앞쪽에다가는 항상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최근에 나온 학습 안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게 해놨는가 를 제가 좀 같이 잡아드리고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챕터 1에 해당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챕터 2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건 평가원이 하는 말이니 그걸 요렇게 좀 제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이 한 가지 원칙으로 질문을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예요. 됐죠? 그리고 교재와 수업인 거지. 그치?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을 그냥 원칙적으로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해결할 수 있게끔 실타래로 깨우는 여덟 가지 유형을 다루는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교재에 요렇게 제가 적어놨어. 하나를 알면 여덟을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같이 똑같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봐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렇게 한 여덟 가지 유형에다가 미니 모의고사 테스트인가 미니 테스트 두 개 정도를 좀 수록을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여덟 개 유형을 그냥 선택한 게 아니고 사실 이런 느낌이 있다 얘들아. 지문은 그대로인데 이 지문을 어떨 때는 주제 제목 요지로도 만들 수 있고 어떨 때는 이걸 빈칸으로도 낼 수 있고요. 때로는 똑같은 지문인데 순서 삽입으로 낼 수 있다. 선생님들은 그걸 할 수 있어. 변형 모제를 내시면서. 그거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 아니 얘들아. 사실 지문은 똑같아도 유형적으로는 크게 사실 다른 유형처럼 보이지만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거든.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는 거야. 물론 약간의 접근의 방법 차이는 있어.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맨날 뭐 독해 책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그 십숙에 거의 한 20개 정도 넘을 거야. 그 20개 정도 넘는 유형들을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너무나 공부 양이 많아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은 하나가 되면 다음이 해결되고 또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해결되고 그 다음에 뭘 공부하면 그 다음에 해결될 수 있게끔 하나로 꾀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걸 이 수업에서 할 건데요. 대략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챕터 1에서는 데이파 소위 주제, 제목, 요지 이런 애들을 좀 다룰 건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 문제 말고 영어선지로 되어 있는 주제, 제목, 요지를 주로 좀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주제, 제목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제가 사실 문제풀이도 합니다만 주로 중점적으로 할 건 뭐냐면 얘들아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니? 결국 글을 잘 읽으면 돼.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기준 잘 읽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요거는요. 물론 문풀도 합니다만 얘는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공부를 할 겁니다. 뭐 공부를 좀 할 거냐면 지문 전체를 뚫어낼 수 있는 서두 잡기 혹은 기준 잡기 혹은 제 수업을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소재와 소재 사이에서의 관계를 파악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평가원이 원하는 관계 파악을 한 번 다시 점검하고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챕터 2로 들어오게 되면 얘들아 무관한 문장 찾기라고 돼 있잖아. 무관한 문장 찾기가 보통 몇 번이 들어가 있을 거냐면 모의고사로 35번 빈칸 끝나고 바로 다음 문제 있지. 거기 나오거든. 근데 무관한 문장 찾기 같은 경우도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생겨먹었어 얘들아? 서두에 한두 개 정도의 이렇게 문장을 준 다음에 1번부터 5번 동그라미까지 틀린 문장 하나 고르는 문제 맞지. 그럼 결국 어디가 제일 중요하지? 네가 서두에서 어떤 기준이나 관계나 서두를 잡아내지 못하면 결국 나머지는 어떻게 내가 이걸 틀렸는지를 판단하기가 아예 불가능하지. 그러니 챕터 2에서는요. 생긴 것만 다르게 생겼을 뿐이지 우리는 이거 그대로 끌고 와서 챕터 2에선 대입학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서는 실전 문표를 할 겁니다. 됐니? 다시 챕터 1에 해당하는 소위 이제 공부한 것으로 공부로 실전 문표를 챕터 2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속도가 챕터 1은 조금 좀 느릴 거고 챕터 2는 진짜 야 그때 했었던 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막 하면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갈 거예요. 됐지? 자 그리고 나면 제가 챕터 3이라고 하는 파트를 연결어 파트로 좀 적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야. 챕터 구성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해서 한 챕터 구성이에요. 연결어 파트는 얘들아 요즘에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아. 물론 유형 독해 문제집에는 들어가 있긴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온 지 한 2, 3년 넘었어 얘들아. 근데 이 파트를 집어넣은 이유는 실제 문제 생긴 거는 서두에 또 한 2개 정도의 문장을 주다가 A라고 하는 핑칸을 뚫어놓고 또 문장 몇 개 주다가 B라고 하는 핑칸을 뚫어놓고 문장을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1차적으로 네가 연결어 파트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니? 이 연결어를 집어넣기 위한 서두의 내용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챕터 3에서 연결어 해서는요. 그대로 끌고 올 겁니다. 서두 잡기는 그대로 똑같이 해요. 그러나 이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수업이 있으니 이 수업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연결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정의라고 하는 거 이걸 뭘 할 거냐면 공부할 거야. 이거 가지고 거의 제가 연결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투자할 건데 너 4 example 나오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니? 아니 제가 질문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4 example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 너의 4 example이 문제에 나왔을 때 너의 행동은 어떠냐는 거야. 그걸 알려드리는 수업을 할 거예요. 기능적으로 네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아니 however 이게 나왔어. 그러나? 그거 누가 몰라. 근데 그게 나왔을 때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알아야 되니? 왜긴? 이거 그대로 끌고 와서 우리는 순서배열과 문장 삽입이라는 요즘의 핫한 유형 이걸 그대로 실전으로 삼아서 여기서 실전 몸풀할 거거든. 됐니? 자 똑같습니다. 순서배열이든 문장 삽입이든 결국엔 해야 될 건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서두 잡기는 똑같은데 결국 뭘 이용해야 되지 얘들아? 아 연결어를 실전적으로 실전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뭐를 해야 돼? 문풀을 해야지. 이때는 무슨 개념 설명 이런 거 잘 없어. 됐니? 다시 흐름 잠깐만 생각해봐. 처음에 제가 뭐 한다고 그랬냐면 데이파학이라는 영어선지로 돼 있는 주제 제목 요지 중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놈들만 조금 좀 소팅을 했고 최근 문제로만 소팅을 해가지고 일단 공부하겠다고 그랬어. 네가 어떻게 서두를 잡아야 될 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어떻게 보면 다른 질문으로 올인원 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복습의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뭐 한다고?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이때는 실전 몸풀 할 거라니까. 됐지? 아 이때 했던 거 이렇게 시험에 또 나오는구나 라는 걸 실전 몸풀로 연결을 해드릴 거라고. 그리고 나서 잠깐 다시 뭐 하는 거야? 아 서두 잡기에 해당하는 놈을 똑같이 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는 뭐 한다고? 공부할 거야. 뭐에 대해서? 연결어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여기다 써드릴까? 행동영역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렇게 움직여라. 왜? 그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실제 순서 삽입과 문장 삽입을 문풀을 할 거거든. 됐지요? 자 요 정도까지 오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저랑 하게 되는 어떤 유형별 접근은 거의 마무리가 돼. 거의. 근데 나머지 세 가지 유형 여섯 번째로 문맥 어휘 일곱 번째로 밑줄의 함축 의미 사실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된 이제는 좀 쉰 유형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그 다음에 빈칸 요 세 가지 유형을 할 건데 얘들아 이 세 가지 유형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저한테 원하신다면 선생님이 특정한 어떤 일부분만 읽고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이 있나요? 저한테 그거 바라지 마세요. 나는 이거 수업 시간에도 제가 뭐 형강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어떤 지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특정 부분만 읽고 난 다음에 바로 빈칸을 뚫어낸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 근데 이 수업 돌아와 보세요. 그렇게 안 되는 문제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라도 연습은 뭔가 특정 문장만 읽고 문제 푸는 뭔가 스킬적인 접근 그럴 수 있는데 연습은 근데 니의 인생이 걸려있는 수능장에서 진짜 수능장이야. 거기서 빈칸 네 문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오케이 여기 읽고 여기 안 읽고 여기 읽고 오케이 이거 해서 정답 이거 하고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과연 그 깡이 있을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 왜냐면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얼마나 반전이 많은데 무슨 뭐 하우웨버가 나오면은 뭐 그것만 읽고 푼다? 나 모르겠고요. 나중에 저랑 문제 풀면 아시겠지만 하우웨버가 없는데 역접으로 뒤집히는 케이스 되게 많고요. 하우웨버가 나왔지만 역접이 아닌 케이스도 되게 많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스킬을 만약에 배우겠다? 아니야. 이 수업은 그거 아니고 그냥 정도를 걷는 거야. 평가원이 시키는 대로 문제 푸는 거라고. 그 얘기를 지금 내가 왜 하냐면 특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유형은 스킬? 모르겠고 얘는 정면승부야. 정면승부 거셔야 돼. 아니 어휘 문제를 네가 아이 보통 밑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쳐져 있는데 틀린 어휘 고르는 거 보통은 서두가 잘 안 나오고 보통 한 4, 5번, 3, 4, 5번 근처에 있어. 웃기고 있네. 최근 평가원 문제에서 여러분들 2번 선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니? 이르지 마시라고 얘들아. 정면승부 거셔야 돼요. 네가 처음부터 어떻게 글을 읽는지에 따라서 선지가 아 뭐가 정답이구나. 이게 나중에 드러나게 될 거라고 얘들아. 정면승부 거셔야 된다고. 밑줄의 함축적 의미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문제 유형별 특별한 팁은 제가 드립니다. 교재에도 써놨지만 팁은 드리는데 그걸 완전 그것만 보고 풀어라.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냥 제대로 알려드릴 거야. 정면승부 거셔야 되고요. 빈 칸 빈 칸을 여러분들 단기간에 어떻게 탁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뭐 타다라는 느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내가 교재는 만들 수 있어. 아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막 한 10문제만 그런 문제만 할 수 있게 10문제만 탁 만들어놔서 얘들아 야 여기 버려. 야 여기만 읽어. 정답 나오잖아. 보이니? 레츠고. 이럴 수는 있다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거. 근데 그러지 마시자고.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등급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아 만약에 그게 맞으면 평가원이라는 것도 있으면 안 되지. 평가원의 학습 안내서에서도 서두는 읽지 마시고 항상 하우에버만 문장 읽고 푸는 유형이 빈 칸다. 이러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됐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청명숭부 거는 곳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끝이 나버리면은 여러분들한테 미니 테스트로 여러분들한테요. 요렇게 이제 8개 유형 중에서 요 연결하는 최근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로 실제 시험장에 나오는 세팅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처럼 풀 수 있게끔 미니 모의고사 두 회를 잡아놨습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이제 저랑 간다고 보시면 될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 8개 문제의 유형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유형들이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알겠지? 일단 뭐 수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만 좀 얘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갑자기 여기 있던 유선 마이크가 떨어져가지고 고렁콩콩 소리 나가지고 잠깐 편지점이 있었습니다. 뭐 뭐가 냈던 어쨌든 해드리고 싶은 이제 마지막 부탁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만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게. 수업을 들을 거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잔소를 하겠습니다만 너와 저 뾰족한 사람 사이에서 사이에 갭을 찾기 위해서 제발 뭘 좀 하시냐면 자꾸 습관적으로 문풀만 한 다음에 푼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하는지 기다리지만 마시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이거 봐봐 여기 얘들아 봐봐. 이거. 너네의 유형 독해 문제집을 풀었을 때 다시 봤을 때 네가 뭐가 안 됐고 뭐가 애매하는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그리고 옛날에 그럼 어떻게 됐었고 뭘 못했었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더 이제는 안 돼 진짜. 적어도 이 문제집은요. 네가 애매했거나 안 된 부분들을 푸는 과정 안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단어가 됐든 아니면 문장이 됐든 순간적으로 표시하세요. 자 그리고 잠깐 다시 그럼 정리 갭을 찾으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한마디로 애매한 부분과 안 됐었던 부분 표시하시고 기다려 정답 절대 보지 마시고 기다려 기다려 그러면 제가 분명 얘기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네가 문제를 풀다가 아 좀 애매해 모르겠어 애매해 모르겠어 이렇게 갔어 그런데 수업을 들어보니 정답은 절대 보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보시다가 저 뾰족한 놈이 야 요 애매한 부분 네가 애매했었던 부분을 아무 언급도 없이 의뢰되겠거니 하고 넘어간다 아 그러면 너 그 순간에 이거 안 된 사람이잖아 이거 잡아내시라고 둘 사이에 갭이야 뾰족한 나와 너와 만약에 이 부분 몰랐었던 부분을 가지고 저 뾰족이가 야 이건 돼야 돼 라고 얘기해 아 그러면 넌 이거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해야지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야 이건 나도 좀 애매해 못할 것 같아 그럼 버려 하지마 내가 전혀 몰랐었던 부분을 아 저 사람도 잘 모른데 이건 잘 못해도 되겠대 아 그럼 버리라고 얘들아 이 수업은 그 용도로 써야 되고 나중에 교재를 다시 펴봤을 때도 네 개인적 차원에서 수업적 차원 말고 너의 개인적 차원에서 뭐가 애매했고 뭐가 안되는지를 이젠 표시하셔야 돼 표시해야 돼 얘들아 진짜 당부드린다 또 이번 교재도 그냥 풀고 수업 들었던 교재로 머물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시 폈을 때 그 교재의 의미가 생겨 아 내가 이때 이게 안됐구나 어 지금도 안되네 아 다시 해야 되겠다 어 이젠 이거 잘되네 이거 버려 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됐지? 자 두 번째 이거 안되시면 이 수업 들으시면 안돼요 진짜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웬만하면 한 주에 어 한 개에서 또는 두 개 정도 유형을 하십시오 네 전 개인적으로 한 개의 유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주 동안에 네 개인적 측면에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집에서 그 유형만 뽑아다가 풀어 저는 EBS 교재를 추천드려요 EBS의 그 유형 풀기 또는 적용하기 적용 적용 됐니? 또 이거 질문하실까봐 다시 이 느낌이야 그럼 이것도 한 주고 이것도 한 주니까 2주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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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월요일이야 월요일이면 한 유형 정도는 그 월요일 하루에 다 끝내 뭐 한 유형이라고 해봐야 많아야 세 강 아니면 두 강 이 정도 될 거니까 그 유형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일 정도 동안에는 EBS 문제들 문제집 발음 왜 이러니 문제집 같은 것들 거기서 그 유형만 잡아다가 문제 한번 해보시라고 됐어? 그래서 그게 잘 되는지 안되는지 적용 한번 해보시고 특정 문제들은 잘 안되는 문제들이 만약에 있으면 저도 EBS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 유형만 가서 선택적으로 수강을 해 얘들아 그 문제만 가서 아 저 문제 저렇게 풀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 연결하는 고리들이 있어야지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길 바란다는 거야 다만 이 8개 유형 중에서 막 연결어 이런 애들은 조금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되게 한강 정도에서 거의 끝날 얘기니까 이걸 또 한 다음에 일주일을 기다리지는 마시고 좀 짧게 끝나는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셔서 한 일주일 순서배열 요것도 하나 하고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건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셔야 돼요 됐지? 자 그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됐지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진짜 안 하신다면 이 수업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 내가 자꾸 아무 의미 없다 그러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 뭐하니 실전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잘 안 된다고 뭐가 없으니까 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갭찾기 채워 넣는 게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다른 문제들로 네가 연습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발 이 문제의 수업이나 이 유형 독해들은요 제발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까지 다 세팅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됐지요? 이왕 EBS 할 거 같이 연결시키면 좋잖아 뭐 EBS만 좋습니까 또 이러지 마시고 아니면 기출문제집 하셔도 되고요 전 개인적으로 EBS를 추천드려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집은 제가 제 강좌를 계속 들을 예정이시라면 나중에 기출문제풀이만 문풀만 미친듯이 하는 스피드 문풀 수업을 따로 또 열 거거든 그때 문제들이 너무 많이 겹치지 않게 하려면 조금 아껴두셔도 괜찮고 EBS 문제 되게 많으니까 이걸 먼저 이용하시고 그래도 모자라다? 그럼 기출하셔도 돼요 기출하셔도 돼요 늦지애들아? 그렇게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케이스고 부디 진짜 여러분들 평소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고민이 이 교재 하나로 이어지는 나머지 독해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계속 이어지는 유형별 독해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소원이고요 이게 앞으로 나머지 그 어떤 문제집을 풀 때도 그 순서대로 나머지 문제집도 계속 연결시키면서 문제 푸시길 바라 얘들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어떤 유형을 뭐부터 출발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 방향대로 다른 문제집들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1년 동안에 일관된 여러분들만의 커리큘럼들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같이 못한다고 해도 저는 이걸로 먼저 출발을 해드릴 테니까 됐죠?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V영화의 김지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을 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